좀 부끄러워. 야 이거 연습할 때 다 맞춰왔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렇게 노래하면은 가수를 할 수가 없어. 방해하는 멤버가 있다면 그게 지금 뭐야. 이거 너무 잘해. 작품 받았어요. 이건 진짜 시력으로 못 가. 절대 못 가. 좀 울 거겠어. 좀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. 와 소음 돋았어. 아니 너무 잘한다. 진짜 시네. 창의적이었어. 아 이거 완벽한 무대 아니었어요 이거. 이거예요. 제가 원했던 게 이거.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말도 안 되지.